됐죠? 예! 네, 지금부터 이제 멤버들이 팁박스를 들고 한 바퀴 볼 거예요. 혹시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 팁박스에 팁 한 번씩만 넣으시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되니까 많이 많이 넣으시면 감사하십니다. 지금까지 아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자, 첫 번째 파워 버스팅 첫 번째 파워 버스팅 끝났습니다. 다시 트레이리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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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럭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